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이 257페이지에 있는 평균분산결정법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평균분산결정법이라는 것은요 여기 평균이 이제 기대수익률을 지칭하고요 분산이 이제 위험의 크기를 지칭을 하게 됐을 때요 두 가지의 크기를 비교해서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을 평균분산결정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이 지배원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지배원리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두 개의 투자 대안에 만약에 기대수익률이 동일하다고 그러면 위험이 있죠 이걸 이제 표준편차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작은 투자안이 또 다른 투자안을 지배한다 이런 얘기고요 만약에 두 개의 투자 대안에 이게 만약에 동일하다고 그러면 그러면 기대수익률이 큰 투자안 있죠 이 투자안이 또 다른 투자안을 지배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배원리라는 표현도 쓰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257페이지 하단을 가게 되면요 1, 2번 지문이 있어요 A의 기대치는 B보다 크거나 같지만 표준편차가 B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수익률은 서로 A하고 B가 비슷하지만 표준편차가 B보다 작다 그러니까 A가 위험이 더 작다는 얘기죠 그럼 A를 선택한다는 얘기고요 D의 기대치는 C보다 크지만 표준편차가 C보다 작거나 같으면 우리가 D를 선택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뒤에 가시게 되면 박스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을 때요 이게 투자안이 될 것이고요 이게 수익률을 지칭하고요 이게 표준편차를 우리가 나타낸다고 했을 때 A와 B의 두 개의 투자안을 보시게 되면요 둘 다 수익률은 8%로 동일하죠 그런데 표준편차가 얘는 2%고 얘는 5%예요 그러면 기대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표준편차가 작은 이 투자안이 이 B투자안을 지배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랬을 때 C하고 이렇게 D가 있다는 가정하에서요 C하고 D를 보시게 되면 7% 그 다음에 7% 그러면 얘네들은 둘이 뭐가 같냐면 표준편차의 크기가 같죠 그런데 C하고 D의 수익률을 봤더니 얘는 12% 얘는 14%가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표준편차의 크기가 같으면 수익률이 큰 D라는 투자안이 C라는 투자안을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평균분산결정법의 문제점이라고 있어요 평균분산결정법을 가지고 투자자가 투자안을 선택할 때는요 수익률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투자안을 위험의 크기가 같으면 수익률이 큰 투자안을 선택하면 되는데 만약에 A하고 D를 놓고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평균분산결정법에서는 선택이 곤란하죠 그렇죠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르니까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변이 개수 또는 변동 개수를 활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든가 아니면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수도 있는데 통상 이 표현을 많이 쓰죠 변이 또는 변동 개수라는 것은요 위험 수준의 상대적 척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단위 수익률당 위험도를 나타낸다고 그래요 거기 당이라는 의미가 분수의 의무이기 때문에요 여기는 수익률 분해 표준 편차의 크기로 변이 개수를 우리가 측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A와 D같이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투자는요 변이 개수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변이 개수가 작을수록 추가 소득에 대한 추가 위험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변이 개수가 작을수록 내가 만약에 D를 선택하게 되면 A보다는 수익률이 커지잖아요 커질 때 내가 추가적으로 감소하는 위험의 크기가 훨씬 크다 그러면 굳이 D를 선택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변이 또는 변동 개수의 논리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변이 개수의 마지막에 보이시게 되면 변이 개수는 낮을수록 선호된다라는 표현 예전에는 이걸 계산을 하라고 유도한 적이 있는데요 근래는 문제 안에서 변이 개수를 계산하라고 하는지 하지는 않고요 최근에 나온 표현은 평균 분산 결정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이 또는 변동 개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이 개수를 쓸 수 있고요 또는 이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구성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가게 되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나오는 경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은요 기본적인 내용은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일단 이 포트폴리오라는 것은요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걸 얘기하죠 우리가 만약에 A 자동차 주식이라든가 B 자동차 주식 C 자동차 주식에다가 각각 3분의 1이 투자 운영하는 것은 분산 투자라고 할 수가 없죠 왜? 동일한 자동차 산업이니까 수익이 좋을 때는 같이 줬다가 안 좋으면 같이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일부는 A 자동차, 일부는 전자, 일부는 화학주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자동차 산업이 만약에 불황이더라도 나머지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한 크기로서 평균적인 수익을 일정하게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자산에 집중 투자하지 않고요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자산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우리가 부담해야 될 위험을 줄여가는 것을 우리가 포트폴리오 논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 분산 투자라는 것은요 위험의 크기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산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불필요한 위험 왜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냐면요 분산 투자함에는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이 불필요한 위험의 또 다른 표현을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거를 제거를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우리가 획득하고자 하는 자산관리의 논리를 우리가 포트폴리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그래서 이게 투자론에서는요 마코이츠의 포트폴리오의 선택, 포트폴리오 셀렉션이라는 논문에 대한 것이 나중에 노벨상 받을 정도로 유명한 이론이죠 그래서 이 투자론에서는 이 포트폴리오 이론을 빼놓을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259페이지에 가시면 포트폴리오의 총위험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또 별표에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포트폴리오의 총위험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자 포트폴리오의 총위험이라는 것은요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체계적 위험하고요 비체계적 위험을 이제 구별하는 게 필요한데요 먼저 이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요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즉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더라도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위험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체계적 위험에 들어가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경계의 변동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인플레라든가 또는 이자율 등의 변화에 의해서 약이 되는 위험으로요 얘는 시장의 모든 자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 투자더라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고 그래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요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이거는 개별 자산의 특성에서 약이 되는 위험이기 때문에요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제거가 가능한 위험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투자론에서는 포트폴리오 논리상에서는 이 위험에 대한 것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총위험이라는 것도 있죠 거기서 보면 얘는 줄어들 수 있어요 얘는 줄어들지 않지만 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위험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림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면 259쪽의 하단에 그래프가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가 포트폴리오의 총위험이 될 것이고요 여기가 이제 구성 자산수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수평으로 나가는 애를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여러 개 산업에 분산 투자하더라도 줄어들지 않아요 위험의 크기가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전자에다가 투자하고요 화학에다가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게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철강 산업에 이렇게 투자하더라도 이 위험의 크기는 변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아양하는 기울기를 갖고 있는 애를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얘는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자산에 이렇게 분산 투자하게 되면요 위험이 점점점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별을 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것은요 위험 분산 효과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포트폴리오 효과의 논리는 뭐냐면 그 의의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개별 투자 안에만 집중 투자할 때 투자자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합산한 위험을 우리가 감소해야 되는데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비체계적 위험이 서로 상세되는 만큼 위험이 줄어들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수익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위험을 줄이거나 아니면 위험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수익률을 더 높이는 현상을 포트폴리오 효과 또는 우리가 위험 분산 효과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효과를 우리가 이제 측정할 때는 뭐를 활용하냐면 상간 개수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요 그래서 상간 개수와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제목이 있을 때 이거는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요 상간 개수의 크기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투자 대안이 두 개가 있다라고 가정할 때요 투자 대안 A와 B의 상간 개수의 크기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해요 우리가 이제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지만 동상량 1, 2, 3 얘기하지 플러스 1, 2, 3 얘기 안 하니까요 1이라고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상간 개수라는 것은요 이 투자한 A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발생하겠죠 거기에 대응하는 또 다른 자산의 수익률의 변동성의 크기를 측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1로 나왔다는 얘기는 A와 B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의 크기가 100% 같은 방향으로 100%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가 위험 분산 효과가 제일 커진다라고 그러고요 이게 1로 나왔다는 얘기는 A, B 두 개의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100%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것은요 1만 아니면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 계절을 우리가 대입했을 때 이렇게 두 개의 상품이 주어져 있을 때요 얘는 보편적으로 이때는 매출이 좀 떨어지고 여기는 매출이 커지고요 반대로 얘는 이때 매출이 커지고 이때는 매출이 좀 부진하죠 그런데 만약에 두 개의 자산의 각각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요 얘는 한 5% 정도 수익률이라고 그러면 얘는 한 8%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익률을 놓고 보면 여기에 집중 투자하고 싶은데 이 계절에는 수익이 크지만 이 계절에는 수익이 오히려 급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산에만 집중 투자하게 되면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죠 그랬을 때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움직임이 반대로 가는 자산에 분산 투자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률로 상세시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연중 안정적인 수익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100%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마이너스 1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투자하니 상품이 이렇게 하나가 더 들어와 있을 때 얘는 움직임이 B 상품하고 동일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자산은 분산 효과가 안 나타나죠 이럴 때로 우리가 1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1만 아니면 우리가 분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2번 지문에 상관계수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간의 방향성 관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마이너스 1이면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로요 분산 투자를 하면 비체계적 위험은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1이면 분산 투자더라도 전혀 위험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1만 아니면 통계학적으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더라 그런데 이때 제거될 수 있는 위험도 무슨 위험이냐면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얘기죠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은요 이거는 개별 자산의 특성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분산 투자만 하면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얘네들 전부에게는요 시장에서 이자율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이자율 상승에 따른 리스크는 어느 자산에 투자했다고 해서 피해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모든 자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하더라도 우리가 제거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의미관계는 분명히 정리가 돼야 되더라 그 다음에 이 포트폴리오도요 기대수익률이라는 걸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보시게 되면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을 우리가 선정을 할 때 통상 기대수익률 정도만 언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이라는 것은요 개별 자산의 수익률을 가중평균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기본적인 수익률에 대한 걸 구할 때는 경제상황별 확률에다가 경제상황별 추정수익률을 곱해서 계산하기만 하면 됐었는데 그때는 하나의 자산이었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둘 이상의 자산에 투자 운영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개별부동산의 수익률을 구한 다음에 개가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다시 한 번 더 곱해줘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별 자산의 기대수익률은요 경제상황별 확률에다가 경제상황별 추정수익률을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요 이게 개별 자산의 평균적인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나올 때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구한 것은 A라는 자산의 수익률이고요 두 개의 자산이 있다고 하면 개별 자산의 수익률을 갖다가 이렇게 한 번씩 다 별도로 이렇게 곱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두 개의 자산이 있다고 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A라는 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한 번씩 더 곱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분산 투자에 있을 때 두 개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평균적인 수익률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261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자산의 기대수익률을 각각의 투자 비율에 따라 가중 평균한 값이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A부동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A부동산 같은 경우는 발생일 확률이 40대 60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는 따로따로 다 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황일 때가 보게 되면 예상되는 수익률이 몇 프로냐면 20%죠 그런데 얘가 발생할 확률이 40%일 때 둘 다 여기서 이렇게 40%라기보다는 한쪽은 소수로 바꾸는 게 낫다고 그랬죠 0.4 그렇죠? 그리고 호황일 때는 몇 프로냐면 예, 70% 그렇죠? 예상 수익률이 그런데 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60%라는 얘기죠 그러면 개별 자산의 우리가 기대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이거 곱하면 되겠죠 그죠? 2, 4, 8이니까 여기서 8% 그죠? 6, 7에 40이니까 여기서 42% 그러면 A부동산의 평균적인 기대수익률은 50%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B부동산도 같은 논리로 이렇게 구한다라고 보게 되면요 얘는 보시게 되면 불황일 때 예상되는 수익률이 10%인데요 얘도 확률은 40%고요 그 다음에 호황일 때는 30%의 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60% 그러면 10%에 대한 0.4니까 4% 나올 거고요 30에 대한 6%니까는 18%가 나오겠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얘는 22%에 대한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내가 A부동산에 몇 프로 투자했고 B부동산에 몇 프로를 투자 운영했느냐에 따라서 그 비중이 한 번씩 더 곱해줘야 돼요 근데 거기 이제 우리가 구성이 있었을 때 조건은 A, B부동산의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각각 50%라고 가정한다고 해서 박스 밑에 조건에 주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50% 있죠 이렇게 한 번씩 더 곱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개별 자산 같으면 한 번 계산한 거로 끝나겠으나 여기는 두 개 자산이니까 각각의 비중에 따라 한 번씩 더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50의 절반이면 얘는 25% 나오겠죠 22의 절반이면 얘는 11%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36%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도 우리가 대입을 해서도 구별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서는요 그나마 이렇게 두 개 자산만 기준으로 주면은 그나마 확률이 40대 60이라도 계산이 가능한데 세 개 자산까지 분산 투자해서 A, B, C까지 해서 세 개 부동산이 있으면 계산할 때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나올 때는 좀 뒤로 밀어서 마지막에 푸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포트폴리오의 기대의 수익률을 계산하는 논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구성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평상시에 상식적으로 듣게 되는 게 재산산분법 뭐 이런 거 들으셨을 거예요 재산산분법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예금과 주식과 부동산에 각각 3분의 1씩 이렇게 투자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거는 포트폴리오의 기법 중에 하나죠 이게 최적 포트폴리오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요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효율적 전선하고요 무차별 곡선의 접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이루어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효율적 전선 또는 얘를 효율적 프론티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의미를 알아두시면 되는데 효율적 전선이라는 것은요 거기 우리 교과서에 보시게 되면 양가르 1번에 효율적 전선이 있고요 1번에 보면 평균 문산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연결한 선을 우리가 효율적 전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일한 수익률에서는 최저의 위험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안 동일한 위험에서는 최고의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안을 연결한 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하게 되면 이렇다는 얘기죠 여기가 이제 수익률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표준 편차가 됐었을 때 여기 있는 효율적 전선의 기울기는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선을 이렇게 그려가지고요 여기 만약에 C가 있고 여기 B가 있다고 그랬을 때요 C하고 B의 표준 편차가 2%예요 그러면 C나 B나 표준 편차의 크기는 동일하죠 동일한데 B는 예상되는 수익률이 한 4%가 되는데 C는 예상되는 수익률이 6%예요 그러면 동일한 위험에서는 수익이 큰 애를 선택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똑같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여기가 E가 있고 여기가 만약에 D가 있다고 하면 얘네들의 표준 편차의 크기는 역시 4%로 동일해요 그런데 D보다는 E가 더 수익률이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일한 위험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안을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 바로 효율적 전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점들에 연결로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 2번에 보면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한다는 것도 있죠 이렇게 우상향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여기 이 점에서는 이 이상의 수익률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는다는 것까지는 시험에 출제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효율적 전선상의 포트폴리오들은요 이 밑에 있는 투자는 다 지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 반대로 여기 만약에 이렇게 얘가 C가 있고요 여기 만약에 여기 F가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C하고 F는 수익률이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C는 F보다는 수익률이 적죠 그러면 동일한 수익률에서는 위험이 작은 투자는 우리가 선택하도록 돼 있죠 이 선의 밑에 있는 투자는 얘가 다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까지가 반영이 되는 게 효율적 전선이고요 거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인용이 된 적은 없는데 1번하고 2번 지문 정도까지는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뒤에 262페이지 상단에 가면 그림이 나와 있죠 그게 ACDE를 연결한 것이 그게 바로 효율적 전선의 크기를 나타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차별 곡선이라고 있어요 무차별 곡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게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수요자 이론에서는 소비자 이론에서는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등장을 한다는 얘기죠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가 반영된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 위험 선호적인 투자자 이런 거를 우리가 배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무차별 곡선은 개인 투자자에게 위험과 수익을 감안해서 동일한 만족을 가져다주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무율별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하고 무관하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투자 시점이 같다면 모든 투자자에게 무율별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는 우리가 합리적인 투자자 합리적인 투자자가 바로 위험 회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위험 회평 투자자라도 보수적인 투자자하고 공격적인 투자자로 나눠질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표준 편차하고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낸 이게 수익률이고요 이걸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위험을 회피한 투자자들은 위험에 대한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A라고 그러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투자자를 나타내고요 공격적인 투자자는요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을 감수한 만큼의 높은 수익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완만하게 표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우리가 회피할수록 즉 보수적인 투자자일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투자자가 공격적인 투자자에 비해서는 원점에 더 가깝게 위치한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오게 되면 공격적인 투자자 공격적인 투자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만큼의 높은 위험도 감수하고 투자하는 사람이고요 여기 있는 보수적인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약간의 위험에도 자기는 높은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 전산하고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 있죠 263페이지에 가시면 그 밑에 그림이 있고요 그림 위에 가면 지문 3번이 있죠 그래서 무수한 포트폴리오 중에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수익률은 극대화되고 위험은 극소화되는 투자 조합이 있죠 효율적 전산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그런데 여기서도 접점이라고 했잖아요 가끔 선생들이 이거를 교차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는 거예요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교차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이렇게 무차별 곡선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하더라도 절대로 교차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거기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실전에서는 그냥 이것만 나왔어요 최적 포트폴리오란 효율적 전산과 무차별 곡선의 접점에서 이루어진다 라는 것까지만 답으로 유도됐던 설례가 있고요 이거를 상세하게 물어가지고 언급하지는 않고 다만 효율적 전산의 의미와 효율적 전산이 왜 우상향하는지에 대한 의미 정도까지는 지문으로 활용을 한 거니까 그 정도까지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면 부동산 포트폴리오라고 돼 있는데요 부동산은 우리가 지역성과 개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산 투자기는 조금 더 용이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단에 보시게 되면 재산산분법이라는 것은 이거는 포트폴리오 기법 중에 하나지 얘가 최적 포트폴리오는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옆에 265쪽에 가면 문제로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죠 1번에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게 틀렸다는 얘기고 상관계수가 1보다 작으면 1만 아니면 효과가 나타나는데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2번 지문도 틀렸다는 얘기죠 3번 지문에는 두 개 자산의 수익률이 반대로 움직이면 그렇죠 상관계수는 음의 값을 갖겠죠 양의 값이 아니라 그래서 5번을 보게 되면 편입되는 투자 자산을 늘림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줄여갈 수 있다면 틀리죠 비체계적 위험을 그래서 답이 4번에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비 곡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이 된다는 걸 답으로 이렇게 준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까지의 시간에서는 투자론에 있을 때 위험에 대한 투자 이론에 대한 부분에서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시간은 물론 투자론이 연결이 되지만 화폐의 시간 가치 개념하고 부동산 투자 분석의 기법 등을 그렇게 해서 한번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를 만드 kalau yn 그러니까 한번 çocuk